보고 계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일 반응이 좋았던 곡은 뭐예요? 똥 밟았네 그 노래를 저 원곡을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거 원곡 생각보다 고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반해가지고 그렇게 듣고 다니고 있는데 신청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진짜 작정하고 재밌게 해야겠다 그래서 루프스테이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계속 똥 밟았네 이거 계속 반복시키고 저는 막 거기에 코드 희한하게 쳐가지고 노래하고 필받았구나 그때 확 왔구나 네 진짜 재밌었어요 이게 궁금한데 제가 정아 씨만 나왔다 하면 항상 시키는 게 있습니다 집에 못 가게 하거든요 늘 건반을 세팅해달라고 제가 제작진한테 부탁을 해요 이 뒤에 세팅돼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자리에 가서 앉아보세요 이게 루프스테이션 가지고 했다는데 지금 루프스테이션이 없는 것 같은데? 선배님이 계시기 때문에 코러스를 이렇게 똥 밟았네 코러스를 계속 부르시면 인간 루프스테이션을 배워주세요 인간 루프스테이션? 어떻게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일단 밟았네 똥 똥 똥 밟았네 똥 아래로 해주셔도 되고 똥 밟았네 똥 아래가 좋아요 이거를 계속 하시고 숨 찰 때만 좀 쉬어주시고 그럼 박자가 똥 밟았네 똥 원, 투, 쓰리, 포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 둘 쉬고 똥 여기서는 쉬고 밟았네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 같은 cheetah 똥 밟았네 Easter 응 아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들먹거들먹 걷다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새로 산 구두가 맘에 쏙 들어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두각두각두각 걷다가 이렇게 먼지 마지막 꽃대인 집을 나서려는데 아 오늘따라 허리가 나도 안아파 가슴을 쭉 편히 십 년은 젊어진 줄 성큼성큼성큼 걷다가 마지막 꽃대인 집을 나서려는데 길가양이 한 마리 그 나를 노려봐 눈싸움도 칠 수 없던 다른 슬퍼사 눈을 구라리며 걷다가 안아 또 말만 내 또 말만 내 빨밤æ더 초액은 아는 dentro risque의 바람에 또 빨밤gan 놀러 빨반내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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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즐겁네요 이건 진짜 재능이잖아요 나 지금 순간적으로 내 자신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노래에서 제가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내 자신이 현타가 만이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